자 드디어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리액트 리덕스가 등장합니다. 정말 오래 걸렸죠?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 그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한테 리액트 리덕스는 행복한 누구예요? 그리고 배울 게 거의 없습니다. 근데 그 우여곡절을 겪어보지 않거나 그걸 공감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리액트 리덕스가 별거 아닌데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뜸을 좀 드렸습니다.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한이 이 정도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리액트 리덕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도구인지를 대표보면서 얘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AddNumber 또 DisplayNumber라고 하는 샘플 컴포넌트를 리덕스를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Presentational 컴포넌트인 AddNumber가 부품으로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컨테이너를 도입했고요. 이 컨테이너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많아졌죠. 할 일도 엄청 많아졌어요. 그렇죠?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? 우리가 이러려고 리덕스 도입한 거 아니었는데. 그렇죠? 그래서 리덕스를 만든 사람들은 리덕스를 리덕스답게 또 리액트를 리액트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또 많아진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방에 해주는 또 환상적인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리액트리덕스라고 하는 툴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리덕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 컨테이너를 만들었고요. 두 번째 컨테이너에서 어떤 이벤트에 디스패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벤트에다가 디스패치를 걸어주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어떤 프롭스로 상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스토어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구독을 해서 스토어에 데이터가 바뀌면 그때마다 렌더링이 다시 되게 하는 작업을 위한 코드를 작성했단 말이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가 컨테이너에 있는 디스플레이 넘버를 통해서 컴포넌트에 있는 디스플레이 넘버를 제어하게 된 거잖아요. 그럼 만약에 디스플레이 넘버에서 유닛이라고 하는 어떤 프롭스를 준다.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을 줘서 이 킬로그램이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컴포넌트 다시요. 여기에 있는 이게 뭐죠? 프리젠테이션을 컴포넌트 끝에 디스플레이 넘버를 제어하는 값으로 여기에 값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? 여기 있는 이 뭐죠? 이렇게 쪼개는 게 낫겠다. 자, 여기 있는 루트 컴포넌트가 이 프롭스를 주면 걔를 디스플레이 넘버가 받아서 다시 디스플레이 넘버라는 컴포넌트로 또 터스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뭘 해야 돼요? 유닛은 디스 프롭스 유닛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야지 여기 킬로그램이 표시되게 된다는 거예요. 중간에 컨테이너가 끼니까 복잡한 게 여간만한 게 아닙니다. 자,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해 주고 우리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도구가 바로 리액트 리덕스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리액트 리덕스를 도입해서 어떻게 쉽게 이런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